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유튜브 로고라든가 각종 앱의 로고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젝트를 퇴치합니다. 프로젝트를 퇴치해서 16대9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는 흰색을 딴색 배경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서 플레이 헤드 이동 아이콘이죠. 이걸 퇴치해서 길게 눌러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퇴치합니다. 맨 앞으로 퇴치해서 맨 앞으로 플레이 헤드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어를 퇴치합니다. 레이어를 퇴치해서 손글씨를 퇴치합니다. 손글씨를 퇴치해서 모양은 먼저 이 사각형을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모양이 속이 빈 사각형이 있죠. 이걸 선택을 합니다. 속이 빈 사각형을 터치합니다. 다음의 색깔은 흰색을 여기 바타 화면이 흰색이니까 검은색을 해 보겠어요. 검은색을 터치해서 검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굵기는 이 두 개는 지우는 거죠. 지우개입니다. 이 굵기 있죠. 이 굵기는 터치해 가지고 현재제는 이런 굵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화면에서 이렇게 좌측 상단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 상단의 부위를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탕 화면이 흰색이죠. 이 흰색 아까 얘기 단색 배경을 가져왔죠. 앞으로 이 프로필을 만들어서 그것을 크로마키를 할 예정이므로 흰색을 터치해서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요거 있죠. 이것이 색깔 바꾸는 겁니다. 이 터치하면 크로마키는 블루나 그린이죠. 청색이나 하늘색을 해야 되죠. 저는 요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요색을 선택해서 크로마키 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을 해 둡니다. 이러한 화면이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저장을 하고서 다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손글씨로 다시 들어갑니다. 손글씨로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화면에서 보세요. 이 사각형을 한 이유는 화면에서 동그랗게 원을 타원형을 만들었고 이렇게 사각형이 기준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시로 이렇게 띄운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양이 있죠. 모양이 이걸 다시 터치해서 속이 꽉 차 있는 원이 있죠. 이걸 선택합니다. 옳다 선택하고요. 뭐 색깔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노란색을 빨간 노란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붙여서 선택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서 여기 사각형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만든 것은 어떤 그리는 크기를 가능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코너의 윗부분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눌러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타워인형을 만들 적정입니다.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원의 그 사각형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봤습니다. 상당히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끝냅니다.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터치해서 또 손글수로 갑니다. 손글수 와서 지금은 뭐 하려냐면 지금 바탕에 노란색의 타워인형이 있죠. 여기에 테두리를 입혀서 좀 장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글수를 터치하고 다음에 이 모양은 그대로 원을 두고서 이 색깔만 바꿉니다. 이 색깔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테두리에 누를 색깔이니까 저는 붉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붉은색을 선택을 하고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붉은색을 선택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화면에서 아까처럼 다시 또 화면에서 이걸 터치해서 이렇게 해서 이 노란 타워인형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붉은색을 입히려고 하는 겁니다. 테두리를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끝나는 그런 방향으로 시작됩니다. 자 다시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쭉 잡아당깁니다. 제가 당겨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있죠? 이것을 조금 키웁니다. 이건 이거 있죠? 이걸 눌러서 조금 키우고요. 약간 키웁니다. 키우고서 이 빨간 타원형은 맨 뒤로 보내야 되겠죠? 노란색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맨뒤로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맨뒤로 보내기를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테두리에 빨간색이 오긴 했지만은 잘 안보이죠? 그래서 조금 크게 더 합니다. 이렇게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 사각형이 있는 거 있죠? 이건 아까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삭제해 버립니다. 선택한 다음에 쓰레기통을 눌러서 삭제해 버립니다. 삭제해 버립니다. 터치해서 삭제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보세요. 화면에서 여기 보면 빨간색깔 이것을 조금 좌우로 이동해서 적당히 갖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아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속에다가 본인이 사진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가서 저는 즐겨찾기를 가서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유명한 이 마리누보노 사진을 한번 가져오겠어요. 이건 본인 사진을 선택하면 되겠죠? 저는 임시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인데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크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롭 크롭 터치해서 이 부분을 살짝 좀 자릅니다. 화면에서 보세요. 이 조절점 있죠? 화면에 네 조절점이 있습니다. 네 조절점을 조절해서 적당히 크기를 자릅니다. 이렇게 위에도 좀 잘라 주고요. 아래에도 적당히 자릅니다. 그렇게 자르고서 다시 크롭을 터치해서 빠져나가서 조금 더 크게 합니다. 크게 하고서 다시 크롭으로 들어옵니다. 크롭으로 들어와서 이걸 아래로 내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스크를 터치합니다. 마스크의 동그라미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동그라미 터치하고 다음에 모양에 가서 모양을 터치합니다. 모양을 터치해서 저는 여러가지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모양이 많이 있죠. 이 중에서 저는 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화면을 보세요. 이와 같이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단의 모양을 터치해서 이 크기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늘려서 다시 크롭을 터치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넣고서 사진이 지금 현재 조금 가로로 조금 길어야 되는데 가로로 길지 않아서 조금 차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네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글자를 넣습니다. 글자를 뭐라고 넣느냐 하면 레이에 가서 텍스트를 터치하자. 텍스트를 터치해서 자기의 뭐 예를 들면 유튜브 프로필 사진 같으면은 자기의 채널 이름을 넣어도 되겠죠. 저는 쑥쑥랜드 이렇게 넣어 보겠어요. 제 채널 이름이 쑥쑥랜드에 쑥쑥랜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 옷을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아래쪽에 가져오고서 색깔은 밑에 바탕색이 노란색이니까 색깔을 터치해서 글자색을 터치해서 검은색을 하겠습니다. 검은색을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 보세요. 검은색이 되었죠. 그래도 서체는 AA 이게 서체죠. 서체를 터치해서 한국어 터치해서 좀 굵게 하겠어요. 밑에 가서 여러가지 할 수 있겠어요. 티몬 소리체라던가 빙그레2라던가 빙그레2볼드 이런 것은 상당히 굵은 글자죠. 저는 빙그레2볼드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을 터치하겠습니다. 저장을 터치해서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조금 굵어졌죠. 이렇게 넣고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글자를 조금 움직이게 할 수 있겠죠. 만약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글자를 애니메이션에 가서 애니메이션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댄싱을 많이 하죠. 댄싱을 제가 한번 넣어 보겠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프리하면 글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동영상 이지만 출력하면 동영상이 되겠죠. 그런데 사진으로 출력해야 되겠죠. 프로필 사진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은 여기 액션바의 카메라를 터치합니다. 카메라를 터치해서 캡처 저장을 터치합니다. 캡처 저장을 터치하면 이게 갤러리에 저장이 되겠죠. 이 사진이요. 이와 같이 프로필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는 만들지 못했지만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 강좌를 마련했으니까 이 강좌를 활용해서 자기 자신의 프로필을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